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을 A17부터 A18셀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고 A20셀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A18셀에 작성하실 건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방송시간이 오후 3시 이후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end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라는 end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방송시간에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C3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그냥 C3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의 데이터를 추출한 값이 혹시 오후 3시 이후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hour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방송시간에 데이터가 있는 C3을 선택하겠습니다. C3에서 시간 부분을 추출한 값이요. 오후 3시 이후라는 조건을 주기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고요. 오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2시 다음부터 1시, 2시, 3시잖아요. 그러면 1시는 13, 14, 15 숫자 15라고 시간을 추출한 데이터의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상품평이 상품평을 선택하시고요. 평균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암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상품평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단, 상품평에 대한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서 Average에 대한 평균값 구하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누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상품명과 방송시간과 판매가격 판매가격, 그 다음에 상품평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상품명, 방송시간, 판매가격, 그 다음에 상품평 Ctrl-C 눌러서 복사 우리는 문제 제시된 A20셀의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Ctrl-V 할 거고요. 지금 조건을 좀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A17셀인데 A18셀에다 조건을 입력했네요.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A17셀과 A18셀에 입력할 거고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A20셀부터 추출해 놨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현재 선택된 영역 안에서 조건은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A17부터 A18셀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0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세 건 있습니다. 라고 추출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위쪽에 필드명을 뺀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열을, 열을 2로 나눈 나머지가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홀수라고 하면 1, 3, 5, 7 해당한 열의 번호에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홀수입니까? 라고 할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열에 대해서, 컬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 여기 저는 나머지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홀수입니까? 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is add 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열에 대해서, 컬럼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column, 그 다음 현재 열은 안쪽에 특별하게 인수를 넣지 않으면 해당 셀에 대한 열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mod에 대해서 가로 닫고요. 다시 홀수입니까? 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체육의 색깔을 체육의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해당한 열의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4부터 H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보호 탭에 가시면 셀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숨김 체크 한번 하신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탭에 가셔서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하실 거니까요. 검토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워크시트에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까지는 호용할 거고요. 따로 암호를 지정하지 않고 시트 보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셀 서식만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기본작업의 세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연봉과 연봉 계약일, 연봉 종료일을 이용해서요. G3부터 G26 영역에다가 총 예상 수입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곱하기 월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은 연봉 계약일과 연봉 종료일 사이에 전체 일수로 나눈 몫이고 월 수입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봉 계약일과 종료일 사이에 전체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지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데이지라고 입력하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종료 날짜, 계약 종료일 선택하고 신표, 스타트 데이트는 연봉 계약일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일수를 30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등어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커션트라고 입력하는데요. 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30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몫을 구해 놓으셨습니다. 그 값에다가 월 수입을 곱하라고 했는데요. 월 수입은 곱하기 현재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봉의 계산식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T2, 3 나누기 12를 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복사하고 나면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그런지 날짜 형식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천원이라고 붙여서 표시하는데 0일 때도 꼭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맨 끝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컴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붙여서 표시할 천원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구하신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천원을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 예상 수입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직급과 판매 실적과 연봉 데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아래쪽에 표 4에 가셔서 영역을 참조해서 H3부터 H26 영역에다가 인상될 연봉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상될 연봉은 연봉 곱하기 1 더하기 인상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인상률은 아래쪽에 표에서 참조할 건데 표 1의 직급과 판매 실적에 따라서 직급과 판매 실적을 이용해서 표 4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장의 실적에 따라서 인상률 기타 직급에 따른 판매 실적에 따른 인상률 값을 찾아다가 실적의 값이 좀 다르군요. 값을 이용해서 인상률을 구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식을 작성할 건데 일단 VLOOKER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영업소장을 전제로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VLOOKER 우리는 직급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영업소장 데이터에 가서 아니죠. 영업소장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영업소장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찾으러 갈 때 실적을 가지고 찾으러 가야 되죠. 실적을 가지고 현재 같은 행에 판매 실적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표 4에 가서 첫 번째 열의 실적을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는 찾고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진 않아요. 추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우리는 표 4에 가서 인상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작업은 영업소장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직급에 가서 영업소장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VLOOKER을 통해서 구하신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VLOOKER 수식을 컨트롤 C 맨 끝에 가셔서 컨트롤 V 우리는 판매 실적을 가져가서 영업소장이 아니라면 참조할 표의 영역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직급에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영업소장이면 보라색 영업소장이 아니면 초록색 영역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한 다음에 가져오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맨 끝에서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이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는 숫자 1보다 작은 백분율의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서 결과에는 0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이제 값은 찾아왔고요. 여기에 계산식을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호 다음에 갖다 놓고요. 연봉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1 더하기 인상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인상률 인상률은 조금 전에 구하셨으니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9만 3천 5백이란 값이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여기에서 인상될 연봉은 100단위에서 버림하여 천 단위로 표시하시오. 500, 100, 50 이 데이터는 내림해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함수는 TRUNC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릿수를 맨 끝에 가서 신표 정수로 표시할 땐 0 또는 생략하시면 되는데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하겠다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인상될 연봉에 대한 값을 천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우리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unction이라고 입력합니다. Fn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연소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직급을 입력받습니다. 판매 실적을 입력받습니다. 연봉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입력받을 데이터 작성해 주시고요.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데이터들 중에서 직급이 영업소장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의 데이터가 아니다. 같지 않습니까? 영업소장하고 같지 않다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데니라고 입력하시고 아니면서 다시 한번 판매 실적이 5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업소장에 아닌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혹시 5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연봉에다가 만을 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소득은요. 입력받은 영분 데이터에다가 만을 도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50이 안 되십니까? 50 미만인 자료만 남아 있잖아요. sif 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실적의 값이 2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연소득은 5천이라고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연봉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냥 연봉만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직급이 영업소장이 아니라면 이란 조건에 대해서 처리했고요. 나머지 그럼 직급이 연봉이십니까? 즉 영업소장이십니까? 그러면 Fn 연소득은 문제에 연봉 그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if문에 대해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순서대로 쭉 입력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닫기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함수 삽입의 사용자 정의에 Fn 연소득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직급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그 다음에 연봉 데이터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쪽의 데이터의 영업소와 직급과 연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B30부터 B33 영역에다가 서울을 제외한 직급별 연봉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나와있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if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고요. 영업소가 서울이라는 조건은요. 영업소에 가서 서울이란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다 같지 않다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커서를 B30에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if 함수를 주실 거고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시고 두 글자가 같지 않다 서울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서울과 같지 않다면 첫 번째 조건이 종료됐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바로 왼쪽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직급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 A30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우리는 연봉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연봉 데이터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절대 참조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직급별 연봉의 평균 값을 구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표3에 작성하는 내용인데요. 위쪽에 직급과 판매실적과 연봉을 이용하여 표3에 D30부터 E33 영역에다가요. 직급별 가장 높은 판매실적 연봉을 찾아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판매실적이 가장 높은 실적과 연봉을 찾아서 표시할 건데요.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입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고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참조하는 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실적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그냥 F4 누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판매실적을 옆으로 복사할 걸 생각하셔서 F4 를 한번 누르시고요. 절대 참조 다시 한번 행만을 고정해 주시고 열은 C에서 D로 바뀔 수 있도록 달러 달러 표시가 되지 않게 작성하시고 이제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번째 행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 값을 구할 겁니다. 단 최대 값을 구할 거니까요. 맥스 함수가 필요하겠죠. 가장 큰 값에 해당한 직급별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직급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직급 데이터 B3부터 B26까지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C30 C31 C32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해당된 직급에 판매 실적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거 행만을 고정합니다. F4 F4 옆으로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요. 그리고 나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심표 최대값은 구하셨고요. 같은 영역에 가서 몇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 0을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Shift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직급별 판매 실적이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구해졌고요. 이 값을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데이터의 연봉이 얼마입니다. 값을 찾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문항의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A4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4셀을 선택하고요. 현재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 거라서 삽입에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C드라이브에 가서 여러분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시면 돼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대리점 CSV 파일을 가져오실 거고요.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 신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표를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어떤 열만 가져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관리 번호는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체인 점명 지역 오픈 일자 매장 규모에 대해서도 열 가져오지 않음 등록 고객수 전념 매출 등급 두 개 열만 가져오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면 처음에 작성하셨던 피버 탭을 만들기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라는 옵션이 있어요. 문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등급을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오픈 일자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지역을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고객 등록수를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전념 매출을 다시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필드명을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왜 체인점명은 어디다 배치하지 근데 문제 제시된 그림에는 체인점명이 없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 일자에 대해서 월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고요. 월단위니까 분기하고 연애 체크는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표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의 열만 합계를 표시할 수 있구요. 지역은 지역은 합계 전념 매출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는 정렬할 건데요.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고요. 문제 내림차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합계 전념 매출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 고객수 전념 매출 필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 고객수와 전념 매출 필드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또 합계 전념 매출도 더블 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경기도에 11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E13셀 또는 F13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현재 작성하신 시트에 바로 왼쪽에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시트명을 더블 클릭 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11월 경기도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11월 경기도 라고 입력 하시고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왼쪽에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치를 이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C3부터 F17 영역에는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 출석의 합이 100%가 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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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을 설정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라고 있구요. 설정에 가셔서 현재 모든 값을 입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선은 함수를 이용하셔서 제한 대상을 설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합계 썸 함수를 이용하셔서 4개 항목을 다 더하면 100% 가 될 수 있도록 등호 입력 하고요. 썸 이라고 입력 하고 가로 열고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F사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열의 변화는 없구요. 행의 위치만 변화될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그 값이 100% 입니까 또는 숫자 1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2에 작성된 영업 이익 계산 시트를 이용하셔서 판매량의 값의 변화와 판매 단가의 값의 변화에 따른 영업 이익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 이익에 대한 계산식이 B30셀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B30셀의 수식을 복사해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또는 행과 열의 교차는 E21셀을 선택하고 B30셀과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 행과 열의 교차하는 부분에 계산식을 작성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E21부터 J3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구요.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가로가 행인데요. 행은 현재 판매량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때 판매량은 B21셀을 참조해서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세로는 판매 단가인데 세로를 열이라고 하죠. 판매 단가는 B22셀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B22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따른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수량의 차트에 대해서 판매 수량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판매 수량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보조축으로 눈금을 볼 수 있도록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차트 제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하신 다음에 B2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B2셀 등호 입력하고 B2셀 엔터 누릅니다. 다시 세로축 제목과 보조세로축 제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 기본세로 보조세로를 체크하시고 기본세로는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셔서 G3셀을 클릭하고 엔터 누릅니다. 보조세로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등호 입력하시고 H3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축제목을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세로축의 제목에 대해서는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축제목 서식 세 번째 항목에 크기밀 속성에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 판매 수량도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항목축의 텍스트 방향인데요.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텍스트 방향을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과 같이 방향을 바꾸실 건데요. 세 번째 보시면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축서식의 크기밀 속성에 맞춤 사용자 지정각을 45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꼴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홈에 가셔서 굵게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항목축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 클릭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을 범례를 선택하시고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색 윤곽선의 파랑 강조 1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 계열을 선택하시고 추세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추세선 추가 추세선은 오른쪽 추세선 서식을 이용하셔서 2구간 평균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 평균 선택하시고요. 2구간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효과나 또는 서식 탭에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의 네온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온의 O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온의 OPT 파랑 강조색 1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신 차트의 다섯 문항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매크로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두번째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 입니다. 매크로가 사각형 빗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기본 도형의 세번째 줄에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시고 위치가 C2부터 D3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이콘 보기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매크로를 기록을 할 건데요. 아이콘 보기 라고 기록한 다음에 매크로 연결까지 할 수 있도록 아이콘 보기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상자에 아이콘 보기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G6부터 G17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을 이용하는데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고 서식의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을 이용해서 아이콘 스타일 5가지 원을 선택합니다. 백분율을 이용하셔서 80% 이상 그 다음에 60% 이상 나머지는 그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백분율 종류의 값을 확인해 주시고요. 맞게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아이콘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고요. 기본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선택하신 다음 F2부터 G3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기록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H6부터 H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셀값이 0과 같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0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가 표시되는 백분율 0.0% 텐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첫번째 서식 작업하셨고 두번째 만 이상이면 자홍색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먼저 넣으시거나 조건을 먼저 넣으셔도 되는데 색깔명 쓰고요. 크거나 같다 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정립이라는 글자를 표시는 할 건데요.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와 글자 사이에는 공백을 삽입해서 표시하라고 너비만큼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표 한 칸 띄시고요. 샵 컴마 샵샵 영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다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샵 컴마 샵샵 영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을 적용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계약 버튼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계약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계약현황 이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 두번째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고 계약현황 폼을 선택하신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코드복에 가셔서 개체는 유저폼 오른쪽에 프로시저를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TXT 계약자의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TXT 계약자에 다가 세포커스라고 작성하시고요. 두번째 CH 거실이 선택될 수 있도록 CH 거실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선택될 수 있도록 True라고 입력합니다. CMB 평형에다가는 데이터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소스 라고 입력하고 I3부터 I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두번째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세번째를 먼저 할게요. 계약현황 폼의 종료를 클릭하시면 D1셀의 오늘 날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1셀 셀 주소 이름 입력하시고요. 오늘 날짜를 입력해라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셀의 폰트를 볼드를 굵게 하겠습니다. 추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닫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와 세번째 문제를 먼저 하셨고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계약현황 폼에서 계약자 TXT 계약자가 비어있으면 메시지 띄울 거고요. CMB 평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메시지 띄우실 거고요. 그 다음 동호수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도 메시지 박스를 띄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계약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된 마지막 행에 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A3셀로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약자가 A열 동호수가 B열 평형이 세번째 옵션 금액이 네번째 D열에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실 거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는 초기화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계약을 클릭하면 앞에서부터 작성을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TXT 계약자가 계약자가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뭐라고 표시하시냐면 계약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if 앞에다가 else 라고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두번째가 뭐였냐면 cnb 평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평형이 비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입력하겠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라고 작성하는데요. 세번째는 txt 동호수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동호수라고 입력하시고 동호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동호수를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메시지를 다 표시했다 하고 데이터 입력이 다 됐다면 이제는 저희는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요. range 기준이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의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4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더하기 3을 하면 a3에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더하기 3을 해야만 네 번째 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sales i,1 a열 에다가는 txt 계약자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의 총 4개 이죠. sales i,2 3 4 라고 해서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앞에서 if 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셨으니까 and if 로 if 구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는 동호수 에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요. 동호수 는 txt 동호수 라고 입력하시고 동호수 그 다음 세 번째 는 평영 입니다. cmb 평영 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는 옵션 금액 인데요. 옵션 금액 은 if 만약 에요. 체크 거실을 체크했다면 출입값이라면 옵션에 거실을 체크해 놓으셨다면 저희는 셀즈 i,4 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문제 나와 있는 것 같이 3만 5 3천 5백 인가요? 3천 5백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계약 현황에 여기 옵션 금액을 체크했다면 체크했다면 우리는 옵션 금액에다가 3천 5백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체크하지 않았다면 셀즈 i,4 에다가는요 값이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작성하고 나서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계약자를 초기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cmb 평영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xt 동호수도 초기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에서 거실 확장은 체크를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h 거실은 체크를 해제한다는 것은 true가 아닌 반대로 false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을 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 계약을 클릭하면 폼이 나왔고요. 계약자의 임의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평영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동호수도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옵션을 체크 여부 체크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리고 나서 계약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셨던 내용과 계약자 동호수 평영 옵션 금액이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세문항까지 해서 같이 작성해 보셨습니다. 완화 BAB pei ken получается 1 6 6 6 7